참 많이 울기도 울고 또 많이 웃기도 했는데 드디어 1년 그래서 마련된 시청자와 함께하는 천하무적 야구단 천하무적을 함께 만든 시청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천하무적 야구단 촬영 중 멤버들과 함께 했거나 경기를 응원하러 왔다가 찍혔거나 천하무적 야구단 방송에 자신이 나왔다면 누구든지 그 증거를 보내주세요 바로 이렇게 천하무적 멤버들과 함께하는 아주 특별한 하루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